제주 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지 13년이 됐습니다. 그동안 제주도는 외형적으로는 큰 성장을 했지만, 정작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갈등은 커지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56만 명에서 67만 명, 지역 내 총생산은 8조 5천억 원에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훼손 논란과 갈등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. 성장의 열매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자본이라든지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데 대한 소외감, 그리고 환경개발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대한 39개 지표의 종합점수는 84.5점으로 1년 전보다 상승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. 실적평가도 90점을 넘었지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는 낙제 수준입니다. 제주도와 도유에 대한 만족도, 규제개선 체감도는 50점을 겨우 넘거나 밑돌았습니다. 관광객 만족도도 더 떨어졌습니다. 따라서 도민에게 주어진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분권이나 자치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단의 중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본중심의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. 또한 이미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.